이상협 이사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로 시장을 정리하셨을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상협 이사는 기억하라 로드맵, 응답하라 2045라는 키워드를 주셨는데 어떤 로드맵이고, 2045년까지 어떤 산업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지 뒤에 힌트가 조금 나오기는 했는데 우주항공 이쪽을 봐야 될까요, 이사님? 드라마 보면 응답하라, 1988이 있는데 이것은 응답하라, 2045죠. 2045에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작년 11월 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주경제 로드맵을 얘기하면서 2045년에 화성에 태극기를 꽂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복 100주년 만에 화성에 그런 목표를 밝혔는데 이번 주 또 다음 주 저개도 위성통신, 우주항공청 관련된 일정이 있었는데 오늘 관련된 종목분들이 좀 많이 상승을 하네요. 상승 모멘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타링크가 2분기에 출시 기대감이 있는데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3월 8일 날 스타링크 코리아 법인을 설립했다. 그러면 진짜 2분기에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서비스가 진행이 되겠구나.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분들이 대거 상승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억하라, 로드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45년은 그렇고 조금 더 가깝게 말씀드리면 2027년에는 위성통신시험 발사 계획이 있고요. 또 이제 2032년에는 투더문, 달 가서 자원 채굴 계획도 있고 그래서 2040년에 위성통신시장이 약 760조 원이 될 거라는 전망도 있고 또 OECD에서는 2040년에 글로벌 전체 우주 산업 경제 규모가 무려 3경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이런 수치로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매매와 관련된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 이번 주, 이틀 전에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관한 특별법 공청회가 개최가 됐었고 또 상반기 중에는 5월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제출 계획도 있고요. 그래서 과기부에서는 올해 말에 한국형 나사 우주항공청 개청 목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영국 기업 중에 원앱, 올해 위성통신 서비스 출시 전망도 있기 때문에 참 올해부터는 이렇게 특히나 우주항공도 그렇지만 저게 더 위성통신 쪽으로는 계속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주항공 쪽에 여러 가지 로드맵과 계획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관심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켜봐야 되겠죠. 그럼 관련해서 종목들을 몇 개 체크해 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두 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AP 위성입니다. 최근에 상승율이나 탄력 등을 봤을 때는 대장주라고 해도 전혀 손색 없을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메이저들, 외국인과 기관도 매매를 좀 많이 하는 상황이고요. 2006년에 세계 최초로 최소형 위성 휴대폰 출시를 했었고 또 이제 위성 본체 체계 개발이나 위성 탑재 체제 국산화 개발하고 있는데 이제 주요 고객이 위성통신 단말기 쪽에 이제 두바이 소재 이동위성 통신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도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실적 적자 회사 아니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1년 연간 매출이 500억 원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는데 오늘도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살짝 눌림목이나 조정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2만 원에서 2만 500원 이 사이의 가격권은 좀 강하게 지켜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좀 다음 주에도 보면 국회의원회관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 기대감이 있다고 하면 추가 상승 기대감은 좀 열어놔도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인텔리안 테크. 네, 오늘도 대부분 관련된 종목군이 상승하면서 인텔리안 테크도 좀 상승하는데 이동체 위성 통신 안테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그래서 실적도 괜찮습니다. 작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3%, 무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73% 증가를 했는데 매출은 2천억 돌파했고요. 올해는 또 3천억 돌파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요 고객사가 원앱인데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위성 통신 사업 개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고객사다 보니까 원앱과 관련된 뉴스 플로우에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 특히 이번 주에 또 원앱이 또 아마존과 위성 통신 사업 협력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도 장중고 좀 9만 원 찍고 좀 윗골이 살짝 달렸어요. 그런데 2021년, 2022년, 2년 동안에 조금 강하게 돌파가 필요한 가격이 9만 원이기 때문에 좀 9만 원 전후에서 매물 소환은 필요하다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AP위성과 인텔리안테크, 우주항공 관련된 산업의 두 종목을 저희가 주목을 해보자고 이상희 위사는 이야기해 주셨고요. 아르타면은 길건우 대표께도 이 키워드 공유를 해드렸죠. 저희가 앞으로 2045까지 우주산업을 열심히 개발할 우리나라에서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겠습니까? 저도 딱 이 두 개를 골라서. 그래요? 겹쳤나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적외도 위성을 해서 이게 민간이 사실은 사용하는 데까지는 조금 시차가 있을 거예요. 그 전에 누가 먼저 사용할 거냐를 따져본다고 하면 사실은 군이랑 해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AP위성이랑 인텔리안테크 둘 다 괜찮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매출이나 영업이 너무 작아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원앱에 위성 안테나가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쪽 시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우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적외도 위성 쪽에서 빨리 이거를 수주를 하고 사용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해상 쪽이 제일 빨리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는 인텔리안테크가 가장 수주를 제일 잘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조정될 때마다 아까 앞에서도 이사님이 매물 소화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AP위성 주가 차트랑 인텔리안테크 주가 차트를 비교를 해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정말 매출이랑 영업이익 자체가 꾸준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프가 쭉 우승을 그리거든요. 그럼 정거 좀 가까이 가면 매물 소화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저는 탄력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시기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